제미나이에서 놀라운 발표가 하다가 있었는데요 제미나이의 이미지 편집 기능이 대거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게 얼만큼 놀라운지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혹은 제미나이에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제미나이를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한글로 쓰기도 편하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쪽은 프로 아니면 플래시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하실 때는 꼭 여기 이미지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커머스를 주로 하니까 제품 이미지를 얼만큼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핸드크림을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제가 선택을 해서 제품 이미지를 좀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카밀이라는 이 제품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클라랑스는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쓰거든요 해바라기랑 같이 있는 이런 이미지 레퍼런스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카밀 제품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은 이제 클라랑스 제품을 업데이트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롬포트를 넣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꽤 고품질의 이미지가 금방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안에 쌓여 있는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 잘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를 아주 쉽고 빠르게 참조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제품의 퀄러티, 디티를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줬죠 물론 이건 해바라기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미지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화꽃으로 바꿔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타이포나 이런 스티커 디테일이 하나도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구현이 된 게 특징입니다 첨부한 이미지를 넣고 모델을 직접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델의 레퍼런스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를 더 권장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는 저만 쓰는 팁이긴 한데요 저는 연도를 넣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연도를 넣어주면 연도로 바꿔가면서 다양한 이미지 컷을 만들 수 있고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비밀 중에 하나가 제가 연도를 넣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1990년대에 예쁜 화장품 전문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지금 봤을 땐 좀 촌스러운 이미지로 만들어줬는데 꽤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다른 서드 파티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일관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거든요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이미지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생성한 이미지로 레퍼런스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미지를 만드실 때는 이미지 FX라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는 90% 이미지를 이미지 FX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무료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모델 것도 괜찮죠? 이 모델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 받은 이 모델 이미지를 첨부한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퍼런스에 모델을 직접 주고 모델 이미지 컷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나오게 됐죠 이렇게 다시 한번 레퍼런스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웃풋이 나왔는데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 모델이 카밀 이미지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아웃풋을 보여준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의 이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장점인데 이렇게 장소나 위치를 마음껏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다시 몇 발자국 앞서가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의 배경으로 굉장히 쉽게 바꿔줬죠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우주도 가능하고 사막도 가능하고요 이 프롬프트는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프롬프트이긴 하죠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미지를 어떻게 좀 생성을 잘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 네 한 손으로 푸쉬업을 하면서 제품을 들고 있는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거는 얼굴에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제품 자체도 일관성을 유지를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AI에서 제품 이미지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컷 수천만원 수억원 상당의 비주얼 컷 이런 것들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어가지고 해볼 것은 굉장히 어려운 또 미션이 하나가 있죠 신발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요 신발의 이미지 컷을 얼만큼 잘 만들 수 있는지가 또 이 디테일의 핵심입니다 이미지 fx를 통해서 제가 모델 컷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딥 에디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한글로 넣으면 영어로 나오게 되고요 이 영어를 여기에다가 옮겨만 주면 바로 자연스러운 모델 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은 전신 컷이 필요가 없고 그냥 발만 나온 모델 컷으로 요청을 했어요 다양한 이미지 컷이 나왔죠 나이키 신발로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으로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나온 이 이미지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다 다를 경우가 많아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많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미나게 다시 와가지고요 지금 만든 모델하고 이 아식스 신발 같이 올려놓고 프롬포트를 주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혹시 높아심에 신발이 꼭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롬포트를 줘봤습니다 자 이거를 잘 바꿔주면 대박이죠 네 지금 굉장히 놀랍게 구현이 됐네요 신발 이미지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터치가 됐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 되게 놀랍네요 아식스라는 부분들 이런 디테일들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앞서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제가 큰 이미지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fx로 이렇게 자전거를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만들었고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이미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와 할리 데이비슨 이미지를 첨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이미지 생성과 교체 작업이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이도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 디테일은 굉장히 크거든요 만들어졌는데 꽤 자연스럽게 나왔죠 와 이렇게 또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교체를 해줬습니다 음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이미지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또 변환이 가능한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 네 아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 원문에 이 자연스러운 자전거 타는 아저씨의 이미지를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껏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이 제미나이를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달리는 패닝샷으로 또 바뀌었죠 새로운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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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